한국어 말하기 대회 안녕하세요 벨기에에서 온 환경 사랑하는 주연입니다 이번에 제가 코리아타임스에서 개최한 2024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대회인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한국어의 생활을 목표한 제1회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주연이 소작합니다 4월 28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나를 한국에 빠지게 한 특별한 인피소나 내가 사랑하는 한국의 똑똑한 문화를 줄여놨는데요 3분 이내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온라인 시설도 완성하고 제 주말에 뵙겠습니다 나의 제한 없음! 좋게 해주신 형식이 없음! 1등에게 200만원이 하는 어마어마한 사귀를 주셨습니다 자세한 대회 소개는 아래 링크 확인해주세요 많은 자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출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코리아타임스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많이많이 참여해주세요 화이팅! 구라지! 렛츠고!